MTN 스팟입니다. 암보험 가입자들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위법성을 검토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보다는 분쟁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에 대한 위법성을 검사해달라는 암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검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오후 암보험 가입자 290명이 신청한 보험금 부지급 관련 국민검사 청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원인들을 구제할 실효적 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분쟁은 법률적 판단이나 고도의 의료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 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가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를 하지 않는 대신 분쟁조정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미 보험사의 말기암 환자이거나 항암치료 중 또는 암수술 직후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에도 암보험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고, 그럼에도 이견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모호한 약관을 개정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보험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여 암보험에 대한 국민검사 진행으로 최근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즉시연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분쟁조정이 마무리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이 정비되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안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